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얼굴에 이렇게 살이 없어서 울퉁불퉁하고 땅콩형 얼굴이라고 볼살 지방이식을 원하시는 환자분이 광대뼈 축소술을 환자분에게 광대뼈 축소술을 권해드렸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여성분이 앞볼 꺼짐으로 중안부가 밋밋하고 턱이 돌출되어 보여 남성스러워 보인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래 고민하고 용기 내 문의 드립니다 얼굴이 전반적으로 살이 없고 옆광대가 벌어져 있고 턱이 크고 돌출이 되어 남성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안부가 함몰이 되어 있고 얼굴 살이 없어서 그 요런데 요런데 이 앞볼 필러를 넣을까 하는데요 근데 잘못 넣었다가 나이 들면 처질까봐요 현재 저의 인상에서 과하지 않으면서 티 나지 않게 얼굴 균형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광대가 튀어나와서 상대적으로 볼페임이 있었던 여성분의 얼굴 골질과 육질 비율은 골질이 60%이고 육질이 40% 이었습니다만 왼쪽 오늘 케이스분의 경우에는 옆광대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중안면이 꺼져 있어 부각이 되어 보이는 것일 뿐 얼굴 육질과 골질 비율은 왼쪽에 비해서 딱히 골질 우세형 이라고 볼 수 없는 골질 50, 육질 50의 얼굴 비율입니다 따라서 오른쪽과 같이 살이 없는 얼굴형에서는 60%의 골격 성분을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줄여서 50%로 만들어주고 꺼져 있던 40%의 육질 성분을 약간만 채워서 45에서 50% 정도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반면 왼쪽의 얼굴은 원래 골격 성분과 얼굴살 육질 성분의 비율이 50% 대 50%의 얼굴이었는데 앞광대 지방식이나 필러로 이 부분에 채워 넣게 되면 육질이 50%의 골질보다 더 많아지게 되어 사례자분이 그토록 경계했던 과하게 성형한 얼굴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문제점은 앞볼이 전방으로 튀어나오게 됨으로써 인하여 팔자주름이 더 깊어져 보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 여성분의 경우 점선으로 그려진 사각형 부분인 눈 밑에서부터 입술 위쪽까지의 코 옆쪽 볼에 살이 없는 밋밋한 얼굴이라고 할 때 그 윤기가 되면 솟아오르게 돼서 좋은 그런 미세해부학적 부위는 노란선 부분의 애교살 하얀선 부분의 다크서클 그리고 빨간 삼각형의 코 옆 팔자주름 이 부분은 솟아올라오면 좋은 부분이지만 왼쪽에 까만 화살표가 가리키는 처진 눈밑지방 광대살, 앞볼살 등은 나이가 들어 노화가 되면 반드시 처지게 되는 부분으로 절대 필러나 지방식으로 올려서는 아니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볼 꺼짐형 얼굴에서 앞볼 필러나 앞광대 지방식을 하게 되면 하늘색 점선 원 부분의 볼살은 아주 잘 올라오는 반면 잘 윤기가 됩니다 반면에 그 핑크색 화살표 부분의 팔자주름이 꺼진 부분은 앵간에선 올라오지 않는데 이 원인이 바로 팔자주름 밑에는 이 아래쪽에 피부 아래쪽에 이 상하꼴뼈에서부터 피부까지 이어져 있는 이와 같은 낚시줄같이 질긴 유지인대가 있어서 뼈에서부터 피부까지 낚시줄처럼 유지인대가 꽉 잡아매고 있어서 잘 안 올라오고 대신 그 유지인대가 빡빡하게 있는 팔자주름에 필러를 맞게 되면 그 필러는 윤기되지가 않고 도리어 그 앞볼쪽으로 필러가 기어 올라가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앞볼만 볼록하니 올라오고 팔자주름만 꺼진 얼굴이 되는데요 이는 팔자주름이 올라오지 못하게 낚시줄처럼 그 뼈에서부터 팔자주름의 피부를 붙들고 있는 질긴 유지인대를 제거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색 점선 원 부분이 윤기되는 것이 아닌 핑크색 코 옆 꺼짐 그리고 코 밑 꺼짐이 이렇게 솟아오른 얼굴형이 바로 오른쪽과 같은 얼굴형인데요 워낙 코 옆 꺼짐이 윤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볼이 조금 꺼져 보인다고 하여도 캄프라지가 되는 얼굴입니다 즉 앞볼과 코 옆 꺼짐 중에서 더 예쁘고 중요한 부분이 코 옆 꺼짐, 코밑 꺼짐입니다 오늘은 앞볼 꺼짐으로 중안면이 밋밋하다고 하시는 분의 얼굴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눈 아래부터 코 옆쪽의 얼굴 면에서는 위에서부터 애교살, 눈밑지방, 다크서클, 광대살, 앞볼살, 팔자주름 등이 있는데 이 팔자주름 그 유지인대를 처리하지 않고 앞볼 필러나 앞광대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성형을 과하게 한 얼굴형 즉 얼럭볼럭한 얼굴형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